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4년 3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푹 쉬십시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도 절반이 지났네요. 빠릅니다. 자 오늘 날씨 먼저 잠깐 얘기 드리고 그냥 날씨는 좋습니다. 다만 바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 심하니까 고거 조금 감안하시고 야외활동 하실 분들 중에서 날씨는 괜찮은데 바람은 찹다. 옷은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고 밤에는 잠깐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도 높고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오늘보다 바람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공기라도 좀 깨끗하면 좋은데 지금 좀 어이없는 게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근데 공기도 더러워요. 그럼 이거 뭐야? 참. 자 이건 이제 중국에서 작년에 광군절에 판매 순위를 쭉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지금 현실을 잘 모르고 있죠. 한국의 전자산업이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주고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산이 굉장히 영향력이 세고 그러니까 중국의 물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정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물건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이미 많이 느끼고 있죠. 뭐 샤오미나 아니면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에서 중국 물건들의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래서 오히려 그 물건들을 국내 회사가 따라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어떨까? 자 일단은 이 알리가 하고 있는 티몰에 작년 강군절에 주요 7개 수출국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문한 국가로 보면 1위가 홍콩, 2위 대만, 3위 미국, 4위 호주, 5위 말레이시아, 6위 싱가포르, 7위 캐나다 나름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위 국가 중에서도 꽤나 선진국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아마 중국 동포들, 교포들이 많이 주문 있는 나라들이 아무래도 주문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홍콩은 나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졌고 그래도 저런 국가들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쓰는 거죠. 심지어 미국을 보십시오. 취급받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적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은 거부감 없이 많이 사는 거야. 물건들로 보면, 종류로 보면 패션, 주방 가전, 가전제품, 스포츠, 패션, 모바일 액세서리, 문구, 패션, 소비자 가전, 스낵, 주방 가전. 브랜드 쭉 해서 보면 거의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산다라는 것이고 제품들 해서 보면 이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샤오미의 공기청정기, 그 다음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가 중국산이 대세고 그 다음 진공청소기, 그 다음 핸드폰, 아 저건 이제 애플 아이폰이고 그 다음 샤오미 공기청정기, 그 다음 게임 의자, 배터리, 그 다음 프로젝션 그리고 핸드폰, 화웨이 있고, 그 다음 블랙박스, 자 이런 거 이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직 어색하잖아요. 우리의 전자제품 기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태국 같은 나라들이 왜 중국 전기차를 거부감 없이 많이 살까 당연하겠죠. 걔들은 어차피 자국산업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걔들은 뭐죠? 합리적인 가격이 괜찮으면 되는 거야. 물론 가격 비싸더라도 그런 물건들은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소수가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인들은 가격 싸면 장땡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산 자동차, 전기차 혹은 미국의 전기차, 유럽의 전기차가 평균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싼 물건이라고 우리는 의식하고 있죠. 중국의 전자제품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이나 우리의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위해서 우리가 정상이고 쟤들은 싼 물건 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국이나 일반 국가에서는 이미 오히려 중국의 일반적인 물건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국산이나 그런 물건들은 비싼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기차도 비싼 거예요. 굳이 비싼 걸 살 이유가 없죠. 충분히 만족스러운 중국산 전기차가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게 중국산 일반 물건들도 사버리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왜? 굳이 뭐가... 뭐 얘들을 굳이 한국산이나 이런 걸 살 이유가 있겠어요? 한국의 전자제품, 삼성이나 LG 거 굳이 살 이유가 있겠어요? 그거 비싸잖아요. 얘들 입장에서는 알리나 중국 쇼핑몰을 통해서 이미 구매 후기가 많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건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기능적으로 만족스럽거든요. 심지어 거기에서 좋은 제품들도 있고 즉,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그런 물건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 됐을 때 한국의 산업의 문제가 이거죠. 삼성이나 LG 같은 애들이 만드는 일반적인 물건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비싸죠. 그 비싼 물건들을 일반적인 국가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비싼 물건으로 인식을 하겠죠. 자, 그게 문제죠. 이게 아마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이 느꼈을 그 공포일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팽창에서 기업들은 좀 과하게 멀리 나가서 비싼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고 80년대, 그 물건들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90년대에서도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싸고 가전제품들이 뭔가 좀 과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빠르게 추격했던 게 한국이죠. 한국은 일본 물건들을 빠르게 추격하면서도 싼 물건, 싸면서도 만족스러운 물건들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중국은 오히려 일본, 그때 당시에 일본은 오히려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수축이 되고 한국의 물건들이 세계에서 대세가 됐죠. 가전제품들이. 그렇게 우리가 세계를 검정하고 확장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한국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시대에는 빠르게 일본을 추격하면서 하지만 가격은 합리적이고 그래서 마치 알리와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우리도 싼 물건이 싸면서도 만족스러운 물건을 팔면서 우리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준점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일본의 물건들은 비싼 물건이 되죠. 그러면서 일본은 수축하고 내수시장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수축되어서 쪼그라드는 그 시장을 지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한때 구미 같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전자제품 수출하는데 거의 공장 역할을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게 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본을 추격하면서 싸지만 만족스러운 물건을 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성장했던 그걸 지금 중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걸 더 빠르게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더 빠르게 생일시장에 이런 물건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후진국만 파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물건들 전자제품들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은 가격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연구개발하고 잘하더라도 결국 우리도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하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애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저임금에 중국에서 연구개발하고 바로 생산해서 수출해요. 결국 가격 경쟁이 안 되죠. 자 LG같은 애들이 핸드폰을 왜 놨을까요? 그래서 지금 삼성과 LG가 가전에서 보면 고가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왜? 중저가시장은 이제 점점 중국애들이 가져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고가시장밖에 고가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되거든. 시간이 갈수록. 밑에는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미 LG같은 애들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대부분의 가전 산업은 사실상 붕괴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아직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그 소수의 영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자 영역은 사실은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면서 성장했었던 그때의 그걸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쫓기면서 사실상 모든 걸 중국에게 내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90년대 2000년대 지난해 일본의 그 감정을 우리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자산업도 굉장히 쪼그라드는 것이죠.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이미 중국산이고 그렇지만 더더욱이 수축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그 일본을 쫓던 기억 그리고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대단하다. 자 이런 어떤 정신 승리에 빠져있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우리 물건 기준으로 중국은 싸구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세계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저 미국인의 관점 그다음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저런 선진국의 국민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돈이 많다 보니까 펌핑이 있고 자본이 펌핑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중국 싸구려 물건처럼 느껴지고 한국산 물건들을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도 수축하고 돈이 없어지고 쥐어짜게 되면 결국 우리도 저런 나라들 홍콩, 타이완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처럼 우리도 더더욱 싼 물건 싼 전자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 더더욱 우리도 이제 중국 물건을 쓰는 거죠. 알리와 테모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알리와 테모에 열광을 할까? 단순히 그냥 낙가마가 보기 싫은 그런 것도 있죠. 한국의 보따리상들이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결국 뭐다? 우리의 물가에 맞기 때문이야. 우리의 실제 소득 생활 정도에서 우리에게 맞는 물가는 지금 알리와 테모인 거야. 근데 우리의 물가에 맞는 것을 딱 깨닫게 어? 그 시장이 있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피 붙이고 한국에서 펌핑시키는 이 쓰레기 같은 온라인 낙가마들 보따리상들이 온라인에서 팔아져 끼는 그런 가격들은 우리의 체력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본 팽창으로 인해서 부자된 줄 착각하고 그걸 즐겼던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죠. 속으로는 알았어. 다만 체면 때문에 뭐 남눈치 보고 중국 물건 어떻겠어? 모른 척했지만 이제 알리 테모 같은 게 대세가 되면서 확 열광하고 불이 번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가 이걸 거부감을 가지고 하지 말자. 다만 이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수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일본이 지나갔던 그걸 우리도 지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까지 고생을 할 것인가. 장난 아니겠죠. 구미 같은 지역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감사합니다.